자, 이제 반대쪽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Hudson River, Hudson강을 따라 산책을 하시면서 맨하탄, 유저지에서 맨하탄을 보고 계십니다. 욕심리 욕심리 네오 예아 단방향도 아주 평온합니다 유저지 엣지원에서 이 주식 메뉴월에서 바라보는 맨하탄 풍경입니다. 조깅하러 나온 사람들도 오늘 많이 있구요, 아침에. 아주 평온한 화요일 오후입니다. 그리고 또 8월 1일, 2013년 8월 1일, 화요일 오전 9시 반경입니다. 갑자기 바람이 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, 강릉병이라, 또 이곳이 헛숭이 모아뚜어 타이밍 오디션, 대사양이 바로 맞습니다. 보시구요, 그래서 그런지, 아침 바람이 좀 세게 보네요. 고맙습니다. 여기 스테이프 마이크닉에 들어간 사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